피부에 바르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이외에 피부에 원액을 바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벤더는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헤어라인 쪽에 마이러스성으로 검버섯처럼 올라오거나 색소가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가려올 때 불가리아 라벤더 원액을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 화상을 입었을 때, 쓰라리고 따가울 때 불가리아 라벤더 원액을 발라서 화기를 빼내주고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처가 나고 무좀이 있고 염증이 있을 때는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더를 반반 혼합해서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와일드 티트리 같은 경우는 모기 물렸을 때 막 가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일드 티트리 묻혀서 모기 물들에 갖다 대요. 30초 동안 써야 돼. 이 와일드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흡수시켜야 되니까 바로 그냥 턱 묻히면 다 산화되고 날아가 버리고 침투되지 않으니까 효과가 떨어지겠죠. 모기가 물렸으면 갖다 대고 30초.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30초. 그리고 떼시면 덜 가려워요. 이렇게 와일드 티티를 사용하시거나 또 이렇게 여드름이 있거나 뾰루지 났을 때 면봉에 찍어서 이렇게 갖다 대고 30초 흡수시키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피부에 절대 바르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들이 리스트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탑노트에는 스트로넬라, 절대 원액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카투스 글로블로스,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도 바르시면 안 됩니다. 미들노트에서는 블랙페퍼,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도 얼굴 피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디에 있는 캐리오일과 브랜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입욕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이스 노트에서는 얼굴 피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진저 에센셜 오일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센셜 오일들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진저나 블랙페퍼는 바디 관리할 때 입욕지에 브랜딩하고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캐리오일에 브랜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에센셜 오일이 원액을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굉장히 심하고요. 원액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자극뿐만 아니라 얘가 테르펜노이드이기 때문에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서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다 가지고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져요. 그리고 이 자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게 테르펜노이드예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 피부에 바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향기를 맞는 목적으로 향수를 만들거나 디퓨저에 사용하거나 램프에 피우거나 원액을 머리카락에 찍거나 옷에 살짝 찍어서 사용하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 피부나 바디피부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캐리오일에 브랜딩 해야만 피부에 발라졌을 때 자극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피부 속으로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캐리오일에 반드시 브랜딩에서 사용을 합니다. 단독 사용 가능한 에션셜 오일은 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에션셜 오일은 불가리아 라벤다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티트리 라벤 사라가 대표적인데 부분 쪽으로 전문가에게 꼭 처방을 받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로마 오일로 가그린 해도 되나요? 가그린이나 오일플링 오일이 따로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치중에 나온 치약을 쓰지 않아요. 쓰고 나면 일단 바로 뭔가를 먹었을 때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헹궈내지 않으면 치약 만들 때 유화제로 쓰는 계면활성제가 목구멍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아파요. 역류성 식도염처럼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에션셜 오일 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치약으로 쓰고 가글을 하면서부터는 일반 시중에 나온 계면활성제로 유화된 치약을 쓰지 않고부터는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입안도 되게 상쾌하고 바로 사과를 먹어도 사과의 맛이 정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 치약을 가끔 했더라도 또 아로마 치약으로 만든 것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은 일반 티트리, 왕진 티트리 쓰시면 안 됩니다. 노란해집니다. 일반 티트리, 불가리아 라벤더, 제라늄, 페파민트 이 네 가지를 동일하게 브랜딩해요. 10ml 공병에 2.5ml씩 브랜딩해서 그걸로 한두 방울 칫솔에 떨어뜨려서 양치질을 해요. 이때 일회용 칫솔을 쓰시면 안 돼요. 일회용 칫솔은 한 번만에 부셔줘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고무 형태로 만든 칫솔 나오잖아요. 좀 부드러운 거. 그것은 한 6개월 쓰셔도 괜찮아요. 37도에서 38도 정도 온수를 50ml 정도 받아서 여기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한 세 번 정도 가글가글하고 헹궈네요. 그리고 오일플링 하는 캐리오일을 추천해 드릴게요. 스윗아몬드 이거면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윗아몬드 오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한 평균 20분 정도 있어요. 그리고 혀로 잇몸 마사지를 해요. 밤새 입을 벌리고 자서 엄청 건조해서 목구멍도 막 갈라지잖아요. 입안도 막 엄청 당기고 그 메마른 느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방치하시게 되면 침이 안 나오니까 세균 번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20분 정도 후에 뱉어내고 바로 마치약 만든 걸로 양치질하고 37도에 38도 정도의 따끈한 물로 한 세 번 정도 헹궈냅니다. 아주 개운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